의상이라도 입고 올 걸 그랬나봐요 좀 저런 느낌으로 아닌가?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옷 예쁘게 입고 오셨어요 아 그래? 여기 별이 있잖아요 별 잘 찍어주세요 네 고우의 별입니다 그냥 가쯤 내 생각에 날 때 바지를 바라고 잘 나오세요 네 잠깐 마이크 내릴까요? 네 네 성면 먼저 갈까요? 성면 먼저 가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als Nada 시그니처요? 상결 하나 둘 상결 비용 입고 이럴다니까요 지금 이 정도 그러네요 판 벗과요 anticipate 오오오 오케이 아위 이거 모자 모자 고자씨? 좋습니다. 아 좋아요. 완벽했습니다. 네. 오케이. 아직도 주성주성도. 감사해요. 저희 목소리 잘 들리시죠? 네. 네. 감사합니다. 아 포토타입 이벤트도 이렇게 끝내기로 하겠습니다. 네. 이제 저희 일단 준비한 상영의. 사면이 오길 기대를 해봅니다. 왜냐면 현장감이 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. 아 그러면 좀 다시 또 PT를 끊어야 되거든요. 열심히 체력을 퇴근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또 공연을 보시려면 건강관리 열심히 하시고 또. 보지 마세요. 네. 허리가 또 이게 오래 앉아있으려면. 맞아요. 튼튼해야 돼요. 등, 허리, 코어 이런 데 또 이렇게. 대드립부터 열심히 하시고. 네. 무슨 소리 하시나요? 주말을 하세요. 네. 아무튼 이렇게 다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저희 온라인 상영회도 있으니까. 맞아요. 네. 거기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. 그리고 조심히 들어가시고요. 아프지 마세요. 네.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 조심하시고. 네. 항상 좋은 일 받으세요. 아 이제 연말이요. 12월이에요. 그렇죠? 그러네요. 12월이니까.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벌써? 네. 미리 받으세요. 내가 제일 먼저 해준 거예요. 잊으면 안 돼요? 두 번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그래서 정말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. 항상 건강하시고 이제 바닥. 이제 빈 판길 입고 미끄러우니까. 이제 안 넘어지게 조심하시길 주면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광극 생활에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게. 네. 그럼 저희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이제 들어가 볼까요? 좋습니다. 네.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.